구독!! 해주세요! 뭐지? 얼굴 바르는 거 뭐야? 나는 클럽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나이스 아니 이게 끝이야? 태민? 아니 뭐 까빠도 응 까빠 떴어 아니 이건 회사원이 아니 아 악 끼워어어어어 나이스! 뚜콩! 아 맞어 병실안? 딱 드림크 하나까지 딱 먹어주는 여유까지 아! 혹시 워모드?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 콩천입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죠 그런걸 보고 콩천 당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끼옵! 등군들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나 콩천 당했어 그게 뭔데? 콩천한테 죽었어 아 그거 그럴 수도 있는거지 콩천한테는 누구나 죽는거 아닐까? 어! 앙스 이불에 먹혀버리기 저거 뭐야 아 어떡해 이구나 쟤 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!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나는데 뚝배기 터진거냐 지금 리플레이감? 나 누구한테 받은거지? 얘가 날쳤다고? 안돼! 콜라 콜라 칼 아 굽힌 게 없는데 아 굽힌 게 없는데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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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my name! Say my name! Say my name! Say my name! Oh yeah! Bye bye!